기초에 살고 계신 엔진분들이 자꾸 오리랑 닮았다고 하셔서 저도 어느 순간 오리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복수나는 모두가 좋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레르기 있는 사람 말고는 저는 거의 못 받기 때문에 감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나 이 마을 복수하는 너무 맛없는 것 같아요 브로스의 정연 버스의 정연 브로스arp 닮은 뮅 boxing league 이제 YT 2 이야 strateg 스 who 되게 닮은 것 같아서 선우 형 옆에서 이렇게 갖다 대면 너무 닮은 것 같아서 김선우라 지었습니다